우리 리사가 꾸덕꾸덕을 날려준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1위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이 1위 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1위 할테니까 계속 응원해주세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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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안녕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저희가 1년 만에 스퀘어 어누라는 미니앨범으로 컴백하게 됐는데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은 그렇게 많이 많이 보러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팅의 제니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맥퀸 제니 이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보이스크리스 로제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